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 우리가 이 주소로 접근했을 때 이러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예, 저희 집 옆에 폭주족들이 있어서 음... 네, 이제 지나갔네요. 밤중에... 자,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주소에 해당되는 정보를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와서 이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스프레드 시트에 추가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데서나 여러분들이 그... 구글 크롬에서 검사 기능 영문판에서는 인스펙트입니다. 검사를 누르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콘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코딩을 시작하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열어도 되고 여기에서 열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전 여기서 열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소 있죠? 이 주소를 카피해서 자, url 이렇게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이제 url은 이거죠. 예, 이 주소는 겁나 빠른 웹 레시피라고 하는 재생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들을 가져오는 주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명령을 코드를 다시 복권할 때는 화살표 키를, 위로 가는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이전에 입력했던 게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줄바꿈을 하고 계속 이어서 코딩을 하고 싶으시면 시프트 엔터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실행이 되지 않고 줄바꿈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url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이제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걸 할 때는 ajax라는 걸 보통 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라이브러리를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을 수업에 원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xmlhttp-request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적당한 주소가 나올 건데 저는 이제 mdm, 모질라 디벨로퍼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다 mdm까지 입력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검색 결과가 저랑 같을 거예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문이 나오니까 밑에 보니까 한국어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한국어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쓰겠습니다. 자, 일단 copy하고 그 다음에 1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코드부터 살펴볼 건데 음... 제가 주석을 하나하나 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xmlhttp-request 와 관련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xmlhttp-request라는 것은 어, 여러분이 이런 주소로 접근해서 서버 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페이지를 전환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 이 화면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브라우저한테 몰래 이 주소로 접속해서 정보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xmlhttp-request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걸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이 제 수업에서 문법적인 부분에 집중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 개념적인 거에만 집중을 하시고 좀 잘 이해 안 가는 문법은 좀 느긋하게 넘기시는 것도 능력입니다. 예, 그게 저는 잘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느 주소로 접속할 건지를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url이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주소를 사용할 거니까 여기에 있는 요렇게 적혀있는 부분을 url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url에 해당되는 주소로 접속해 주세요. 라고 브라우저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갭 방식이고 true 예, 이거는 모르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는 일단 무시하고요. 그리고 제 밑에 있는 것부터 자, 여기 있는 제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면 예, 접속을 시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걸 조금 바꿀까요? url에 해당되는 주소로 접속 하고 싶어요. 즉, 아직 접속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접속을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고 접속이 끝나면 접속이 끝나면 어떤 일을 브라우저가 해야 될지를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코드 예,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의를 하시면 이 브라우저는 접속이 끝나고 데이터를 다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에 해당되는 코드, 정확하게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코드를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한 결과 접속이 끝났고 접속이 성공했다면 예, 여기 있는 이만큼에 해당되는 코드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접속에 실패했다면 이 코드가 실행된다 라는 것이 여기 있는 이 코드의 내용이에요. 아주 섬세한 모든 내용을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alert 경고 표시 이때도 마찬가지 이렇게까지 코드를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엔터를 치면 잠시 후에 경고창이 뜨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정보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정보는 우리가 url을 통해서 접속했을 때의 정보와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를 통해서 페이지 전환 없이 조용히 웹 브라우저가 이 url에 해당되는 주소 이 주소로 접속해서 접속한 다음에 접속이 끝나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끝나면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if문과 여기 있는 if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거는 성공적으로 작업이 끝났다라는 뜻이고 그 이후에 성공한 것을 확인하면 경고창으로 예, 서버에서 가져온 텍스트를, 리스폰스 텍스트를 경고창으로 띄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저 부분 에 담겨있는 텍스트는 이런 텍스트에요. 여기 있는 이 텍스트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 즉 아이템스 밑에 있는 정보들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글에서 제공해준 정보 날것 그대로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코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코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jsonpath 라고 하고 서버에서 준 텍스트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뭐가 떠요? object, object 가 뜹니다. 즉 서버가 전달해준 이 정보는 일반적인 텍스트였는데 그 텍스트를 jsonpath라고 하는 함수로, 메소드로 묶어주니까 실행을 시키니까 그것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타입인 객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영상의 영상은